너무 좋은데? 네? 내꺼보다 그럼 더 부드럽고 가볍겠네? 내꺼는 원래 먹었으니까 옵션이 다 달려있어야지 만족스러웠어 너무 좋다 의자 완전 신기하네 로보트 같고 오호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천천히 자기가 조심히 하라고 자동차에 영아주입국 탭을 열고 녹색 노즈를 불러 차량에 주의 뿔이 아니니까 뿔서로 아니 뿔 막 나와있잖아 그럼 현아로도 한 번 드셔보겠어? 도착한 후 도착한 후 왜? 도착한 후 엄청 웃긴데? 할인회가 천원 이상 천원 할인인데 이게 뭐지? 진짜 웃기네? 도착한 후 같은 후 의자 의자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그래 똑똑하다 저 발을 짱인데 이거 볼까 아 뒤쪽을 근데 왜 똑같은데 앞이랑 뒤랑 뭐야 뭐지? 뭐야? 뒤에 앞에 무슨 차이지? 똑같이 켜지는데 너랑 다 빼놨구만 아빠 찾기까지 아빠 혼자 나 혼자 지혜 지금 보고있어 작은 형태보다 더 비싼거에요 응? 뒤가 틀려 이거는 왜 맨날 이러는거야 그냥 거지 구름으로 아 이제 못하니까 또 붙였 얼른 갓기에다 뿌려줘 겉에 완전 새거구만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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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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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도 잘 먹고 잘했다. 약도 잘 먹고 잘했다. 언니 갔다 올게. 쉬고 있어요. 약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예요. 벌써 좋아졌는데 뭐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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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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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